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그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11년도에 두 그룹의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남극에 최초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의 지도자는 노르웨이의 출신의 탐험가인 로알드 아몬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팀을 남극으로 출발하기 전에 면밀히 계획을 짜고 또 팀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남극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개 썰매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팀원들을 구성할 때 개를 잘 다루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하루에 6시간씩 15마일에서 20마일 24키로에서 32키로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아몬드슨은 이러한 방법으로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팀은 로버트 팔콘스코트라는 사람이 지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 썰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썰매와 조랑마를 이용해서 남극을 한번 정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지요 모든 짐을 다 싣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팀은 거의 동시에 남극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팀이 먼저 남극에 도착했을까요? 첫 번째 팀일까요? 두 번째 팀일까요? 첫 번째 팀은 개 썰매를 이용해서 갔던 팀 두 번째 팀은 눈 썰매와 그리고 조랑마를 이용해서 간 팀 어느 팀이겠습니까? 나는 첫 번째 팀이 먼저 도착했을 것 같다 한 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오우 한 분도 안 계시네 한 분 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점점 올라가네요 이거 뭔가 경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째 팀이 그러면 먼저 도착했을 것 같다 개 썰매 아니죠 눈 썰매와 조랑말 한 번 손 들어보시죠 두 번째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둘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답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개 썰매를 이용한 아문드 스네 팀이 한 달이나 먼저 무려 한 달이나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모두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모두 무사하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모터 썰매를 이용한 스코트 팀은 처음 출발은 빠르게 치고 나갔겠지만 중간에 가다가 모터 썰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타고 갔던 조랑말들도 추워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서 남극에 도착해 갈 때쯤 돌아오는 길에 모두 지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두 팀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그 팀을 이끌어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 리더라고 하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죠 앞에서 이끄는 사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또 최고의 책임자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리더에 대한 정의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다 지도자다, 다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평신들도 다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 리더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부모 모두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좋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리더십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직장이 발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좋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란직한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발전하고 행복하게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세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이 참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실패한 리더십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새롭고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가 과연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네 가지 유형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리더십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바리세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짐처럼 여겨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경애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들을 자기 임의대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세인들은 이렇게 엉뚱하게도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다르지요 복음은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내적인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은혜로 관용으로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자신에게는 대충 넘어가지요 뭐 그럴 수 있지 나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따집니다 이게 바로 바리세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강조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의 리더십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세인들의 리더십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산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라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자 바로 바리세인들의 실패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존경을 받고자 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자기 자신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삶이 허전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잦아질 때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내가 자리를 차지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서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하나님을 높이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것 자신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직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쉽게 들리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 뿐이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 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이라는 이 칭호나 아버지 또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생은 라비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회당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세인들이 이러한 지도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잊는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직분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자기의 직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세 가지 리더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이 잘못된 리더십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리더십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의 리더십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종이 되는 리더십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남을 섬기는 리더십 자기를 낮추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낼 그런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고 파워풀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리더십은 이미 바리세인들이 사용한 리더십이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주의와 독재자들이 이미 사용한 리더십이죠 실패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염려하며 최선을 다하는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응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남의 필요를 살피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이지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뉴욕성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아멘